지금부터는 편리해진 웹스퀘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Project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New라고 입력을 하고 Next 버튼 클릭, Next 버튼 클릭합니다. 공통 업무 UDC 사용 동의를 하게 되면 페이지 템플릿, 스니펫 디자인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체크 후 Next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웹컨텐츠와 웹스퀘어 컨피규어 폴더가 있습니다. 웹컨텐츠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New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파일 네임을 페이지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Next 버튼 클릭합니다. 유지 템플릿을 체크를 하고 첫 번째 Search Grid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이틀, 조회 영역, 그리드로 구성된 샘플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상간에 빨간 단추를 눌러서 미리 보기 해봅니다. 스타일이 입혀진 페이지가 보입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XML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엔 두 번째 템플릿을 선택 후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 단추를 눌러 미리 보기 해봅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방금 연습한 대로 페이지 템플릿을 이용하여 몇 개의 페이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템플릿을 보면서 웹스퀘어를 처음 접한 퍼블리션은 각각의 컨텐츠들을 퍼블리싱할 때 사용할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라든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XML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스타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유지 템플릿을 체크를 하여 Search Grid를 선택합니다. 조회 영역과 그리드가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CSS 파일을 생성합니다. CM 폴더 안쪽에 CSS 폴더를 보면 Base.css 파일이 있습니다. CSS 폴더를 선택하고 New CSS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네임은 common.css로 붙여줍니다.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CSS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클라이언트 컨피그 파일을 열어봅니다. 컨피그 파일에서는 브라우저 상의 UI 화면 출력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디자인 뷰 하단에 있는 UI UX 탭을 열면 Early Import List에 Base.css가 임포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새로 만든 common.css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여 좀 전에 만든 CSS 파일을 찾습니다. common.css 파일이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저장을 하고 파일을 닫아줍니다. XML 파일로 돌아와서 상단의 빨간 단추를 눌러 미리 보기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각 객체에 정의된 클래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타이틀이라는 텍스트에 정의된 클래스명을 확인합니다. pgt 언더바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그 클래스에는 폰트 사이즈의 18픽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pgt 언더바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이 클래스 이름을 복사합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갑니다. 새로 만든 CSS 파일에 복사한 클래스 네임을 붙여넣기 합니다. 폰트 사이즈를 30픽셀로 정의해 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여 확인해 봅니다. 폰트 사이즈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base.css에서 페이지 타이틀의 폰트 속성을 정의해 뒀습니다. CSS 문서를 추가하고 같은 클래스의 속성을 오버라이드 시켜주는 방식으로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회 영역 박스의 배경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조회 영역에 정의된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배경 컬러 속성이 있지요? 개발자 도구에서 임시로 컬러 값을 알기 위해 컬러를 변경해 봅니다. 약간 푸른색이 좋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이름을 복사합니다. CSS 문서에 조회 영역에 클래스 이름과 변경할 배경 컬러 값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합니다. 미리 보기하여 스타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디자인 뷰에서 새로 고침합니다. 타이틀과 조회 영역 스타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페이지의 모든 폰트 사이즈를 이 픽셀 C 키우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SP5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디자인 시스템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개발자와 퍼블리셔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기능으로 디자인 관련 리소스가 썸네일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디자인을 직접 선택한 후에 디자인이 입혀진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XML을 생성합니다. 파일 네임은 DS로 타이핑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템플릿은 선택하지 않고 빈 페이지로 만듭니다. 먼저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보시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 뷰어 첫 번째에 있는 스니펫을 그려보겠습니다. 각 뷰어의 탭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의 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00 언더바 화면 시작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페이지 시작이라는 스니펫을 클릭합니다. 생성창에서 삽입 위치는 기준 객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퍼블리싱을 할 때 아웃라인 뷰와 프로퍼티 뷰를 확인해가면서 작업합니다. 우선 아웃라인 뷰에는 바디 이어로 그룹 한 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퍼티 뷰의 클래스도 확인합니다. 01 언더바 화면 분할을 클릭합니다. 가변 2단 분할 가변 3단 분할 등 분할에 관련된 스니펫이 있습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그룹을 선택하고 그 안쪽으로 화면 분할 스니펫을 넣어보겠습니다. 기준 개체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변 2단 분할 스니펫을 클릭합니다. 생성창에서 삽입 위치를 묻습니다.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대로 두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뷰에 분할 분할 개체가 보입니다. 아웃라인 뷰를 보면 서브 컨텐츠 그룹 안쪽으로 LY 박스 클래스를 가진 그룹이 보입니다. 그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타이틀 카테고리의 첫 번째 스니펫 페이지 타이틀을 클릭합니다. 기준 개체의 마지막 자식 노드에 넣을 것이 아니고 기준 개체의 뒤에 넣을 거기 때문에 셀렉트를 열어 뒤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기준 개체를 정하고 자식 노드로 넣을지 앞이나 뒤에 넣을 건지 화면 디자인이 틀어지지 않도록 삽입 위치에 신경을 씁니다. 화면 타이틀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 실습 때 변경했던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요. 보시다시피 변경한 클래스 속성 때문에 스니펫 스타일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타일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임포트 시켰던 CSS 파일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컨피그 파일을 열고 하단 UI UX 탭을 클릭합니다. 얼리 임포트된 커먼 점 CSS 파일을 선택하고 리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고 컨피그 파일을 닫아줍니다. XML 로 돌아와서 F5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합니다. 스타일이 변경되었죠? 이어서 화면 타이틀 그룹을 선택하고 그 뒤쪽으로 나머지 타이틀도 그려보겠습니다. 이 언더바 공이 서브 타이틀 H3를 클릭합니다. 생성 창에서 기준 개최지로 추가를 선택합니다. 서브 타이틀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웃라인 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웃라인 뷰에서 방금 생성된 그룹을 선택하고 다시 디자인 시스템 뷰의 서브 타이틀 H4를 클릭합니다. 조회 영역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기준 개최를 잘 선택하고 삽입 위치에 신경 씁니다. 이어서 조회 조건 이행도 그려봅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객체를 선택할 때 디자인 뷰에서 직접 선택하고 아웃라인 뷰에서 잘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아웃라인 뷰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스니팻을 그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기준 개최를 선택하고 삽입 위치를 정하면 되니까요. 스니팻 뷰에 있는 스니팻 동일한 리소스 이지만 차이점은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하여 좀 더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과 같이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스니팻 리스트들을 쭉 그려봅니다. 어떤 유형이 템플릿으로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템플릿으로 새로운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 파일에 추가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CSS만 변경해서 디자인만 변경된 템플릿 유형들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려진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템플릿 등은 바디 이하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스크립트나 데이터 컬렉션 등은 XML 파일에 따로 추가해줘야 합니다. 테이블의 TD에 버튼을 넣어보겠습니다. 8번 버튼 카테고리에서 기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 위치는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넣어야 겠죠. 다음에 있는 돋보기 버튼과 X버튼도 그려봅니다. 이어서 입력 폼 카테고리에서 인프박스와 셀렉트 박스를 그립니다. 이 입력 폼 카테고리 에는 자주 쓰는 폼 요소들로 구성 하였습니다. 테이블에 각 TD에 하나씩 추가해봅니다. 소개되고 있는 스니펫은 웹 스퀘어 설치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템플릿 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파일들로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공유 하겠습니다. 빨간 단추를 눌러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입혀진 페이지가 보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템플릿은 베이스 점 CSS의 정의된 스타일로 그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팔레트 뷰에서 개별 컴포넌트를 그려보면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화면 분할에 다른 순위 팩 등을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추가합니다. 그려진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테이블을 선택하고 기준 개체의 뒤에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가로 50% 라고 써있는 텍스트 박스는 지워줍니다. 이번엔 아웃라인 뷰에서 화면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제어하겠습니다. 좌측 그룹 안에 있는 객체들을 복사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룹을 선택하고 붙여 넣어줍니다. 아웃라인 뷰에서 컴포넌트들을 제어하는 게 초보자들 한텐 다소 복잡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뷰 아웃라인 뷰 프로퍼티 뷰를 계속 보면서 터블리싱 연습을 하신다면 곧 정확하고 쉽게 작업하시게 될 겁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스니팻을 마우스 오버 하면 돋보기 버튼이 보입니다. 그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XML이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이후 따로 드리는 실습 시간에는 화면 하나를 제공하고 그 화면을 스니패스로만 활용하여 그리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XML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 디자인 시스템 뷰의 화면 시작 카테고리 에서 페이지 시작 스니팻을 제일 처음에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프로젝트 템플릿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 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뉴 다음에 웹 스퀘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생성 창에서 프로젝트 네임을 테스트 언더바 모바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넥스트를 클릭하고 또 넥스트 클릭 공통 업무 UDC 사용 동의 체크를 합니다. 하단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공통 업무 UDC 에서 셀렉트 박스를 열어 모바일로 변경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웹 컨텐츠 폴더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새로운 XML을 생성해보겠습니다. 뉴 선택 웹 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 클릭 생성 창이 뜨면 파일 네임을 입력하고 넥스트 버튼 클릭 유지 템플릿을 체크하면 하단의 썸네일이 모바일 모바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죠? 이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고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이처럼 모바일 페이지를 제작할 때에도 제공되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 메타 태그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프로젝트에서 웹스케어 폴더 안에 있는 웹스케어 HTML 파일을 열어줍니다. 예제로 헤드 안에 뷰포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적어놓은 메타 태그를 복사한 후에 헤드 밑에 붙여넣기 합니다. 저장한 다음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F12를 누르고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헤드 밑에 방금 추가했던 뷰포트가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ML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바 스크립트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를 열어서 해당 JS 파일을 마우스 드래그 앤드랍으로 디자인 뷰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소스 탭으로 가서 헤더 구문 사이에 방금 드래그 앤드랍으로 추가했던 JS 파일이 링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공통 속성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컨피규어 폴더에 클라이언트 컨피그.xml 파일을 엽니다. 하단 탭 중에 컴포넌트 컨피그 전용 탭을 엽니다. 좌측에 컴포넌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하나씩 클릭해보면 각각 지원하는 속성과 프로퍼티 뷰에서 툴팁으로 제공되던 설명도 제공됩니다. 그리드 뷰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속성 중에 로우너미드를 찾습니다. 속성 값에 50을 넣고 저장을 합니다. 하단 탭 중에 소스 탭을 열어줍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로우너미스를 찾아서 방금 넣었던 로우너미스에 대한 속성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로우너미스의 밸류 값이 5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빈 페이지를 생성하고 그리드 뷰를 그려줍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하고 그리드 뷰에 바인딩 시켜줍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 뷰에서 행번호가 표시되도록 로우너비저블을 트루로 설정하겠습니다. 공통속성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로우너미스의 콜럼의 폭도 정해줬겠지만 우리는 이미 공통속성으로 50이란 콜럼의 폭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건너뛰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로우넘 콜럼의 폭을 확인해봅니다. 50이 적용되어 있죠?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컨티그 파일의 하단 소스탭에서 직접 속성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50이라고 줬던 수치를 80으로 변경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80으로 적용되어 있죠? 이처럼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컴포넌트의 공통속성에 대한 정의는 컨피그 파일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가이드해드립니다. SP5 버전의 웹스퀘어에서는 페이지 템플릿 썸네일이 있는 스니팻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세요. 또한 템플릿이나 스니핏을 추가하시려면 인스웨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SP5 템플릿 추가 방법이라는 영상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퍼블리싱 교육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